킹덜러쉬로 할거에요 안녕! 연소전거칩니다 오늘은 킹덜러쉬로 할건데요 오늘은 킹덜러쉬로 할거에요 제가 킹덜러쉬 옛날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 깼잖아요 기억나지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 할 줄 알았는데 난이도는 제가 초본을 다 깨봤어요 그래서 중간으로 할게요 중간으로 시작! 어떻게 하는거부터 알려줄게요 적들이 막 공격해요 그래서 왕국을 보호하는거에요 타워를 건설해서 방어 다음 여기 타워를 건설해 여기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준비 시작! 알겠습니다 준비했어요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뭐 저는 이게 군사를 이렇게 머니가 있어야지 군사를 뽑을 수 있거든요 고블리라는 얘랑 싸우게 되겠습니다 싸우는 장면을 보시죠 야 문격 싱싱싱싱 예 싱싱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양대로 처치하면 매 라고 하네요 대책이 계속 나오네요 와 군사 군사 진짜 많다 어? 지원군을 호출할 수 있대요 10초에 한번씩 팡 팡 팡 팡 팡 팡 팡 이렇게 하트가 보이죠 하트 이 하트가 다 사라지만 지는거에요 이 선 여기 선이 보이죠 이 선에 이 선에 적들이 들어가면 안돼요 바로 지는거에요 기를 눌러서 오 수리건 제가 그래도 이걸 다 깨봐서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어려워요 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오 오 이렇게 생긴 녀석은 좀 더 세대요 오 오 이렇게 생긴 녀석은 나오 Тогда 에 Birthday kon 뱋 аться 뱋 속 실 Edit 선생님 뱋 Caleb 이리 한 오! 오케이! 완전 많다! 완전 많다! 완전 많다! 저는 군사가 제일 좋아해요. 저는 군사가 제일 좋아해요. 군사가 제일 좋아해요. 다 없으네요. 뭐 재미네야. 오. 빵. 깼다. 깼스. 승리. 13개. 왜요? 어깨에 살 수 있는데 저는 군사들이 어깨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빌드. 상점에서 하나도 안사고요. 깨끗하게 되어있네요. 어구. 잠깐만. 캠핑. 잘하셨습니다. 진상이 철저히 조상되고. 사우스포트의 소동은 단순한 변지자의 짓이 아니라 고블린드의 소위의 유서를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천추들의 슬프를 독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빠르게 방어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2방개. 더 조상되던 디리아. 총수가 파는 голов adopt. 졸렛하고 두개. 저 다 됐다. 개ช extract. desse거는 집에서 창작된다면서 모듈을ี่. 우측에 무시구속도로 당분당의 다음은 우측 방향입니다 오 재미네요 막 군사들 소환하는 재미가 있어요 오 도로 천천히 잠시만요. 와. 와..재매네요 그냥 말이 안하게 돼요 이거라면 그래도 지금 저가 어? 지금 자동차 안이거든요? 이럴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깔끔 처리해줘 어? 늑대 신기하네요 이거라면 그치 밤밤밤 그치 진짜 재미있어 킴 덩러시 펌 빵빵빵 진짜 재밌어엉 네 어 근데 포턴은 한 번에 여러 명을 없앨 수 있네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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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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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면 안될 것 같네요. 빠이빠이. 이제 또한 연수TV였습니다. 빠이.